영등포구가 2023년 영등포 구립합창단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. 모집기간은 21일까지로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, 여성합창단 솔리스트 일반 단원이며 분야별 자격요건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우리구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구는 응시 자격, 거주지 및 연령 등 조건에 적합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오디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 최종 합격자는 3월 10일경 선발되며 각 합창단별로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. 신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응모 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 문화체육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.